본인이 직접 배경에 기범하고 싶으시다보니 저렇게 붙여놨어요 집에서도 저런거 붙여놓고 하루 세번 저한테 인사하면 돼요 우와 메리씨는 끝나고 인사하자 아까 인사를 못해가지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자 그 다음에 너무나 와 진짜 그렇게 맞았어 이수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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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의 정서와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다면 만약에 선생님이 저를 오디션에 뽑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 아니 물론 다른 회사에서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회사에서 이렇게 제가 샤이니가 된 것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저 친구와 우리 다섯 멤버를 모아준 것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그 감사로 이어지는게 벌써 오니까 어느덧 그 감사로 이어지는게 벌써 오니까 15년을 만 15년을 향해 아니 얼마나 그래요 사실 15년이 말이 쉬워서 15년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느덧 그 감사로 이어지는게